1. 주천희 선수가 공을 감각적으로 치기 때문에 그런 변화를 잘 타지 않습니다. 심현주가 그걸 또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길 팬들은 또 바라고 있을 겁니다.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. 뺏어와야 됩니다. 3대1. 4대1. 심현주의 서브. 주천희의 서브. 주천희의 서브. 주천희 본인의 이 러버의 특성을 또 앞에 붙어서 잘 이용을 해줘야 돼요. 좋아요. 주천희가 받아내고 있고요. 이번엔 네트 맞고. 하나씩 들어가니까 심현주의 자신감이 더 올라오는 것 같아요. 심현주 공격기회. 다시 갑니다. 자 심현주. 주천희 받고 있고요. 전진. 다시 심현주. 적극적인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. 전협 위축되지 않은 심현주. 라이크로만. 서브 득점. 주천희. 같이 Jeung. 도망간 Argu기. zd memories. 최기. 주천희. 드디어 싸움 용인. 공 If necessary. 아! 2대1 작전이거든요 아 좋아요 딱 걸립니다 그 공을 끌어 올리는데 좀 무리가 있었어요 4대2 야 주천이 4대3 야 걸리네요 심현주의 이 변화에 잘 적응하고 있는 주천입니다 자 또 한 번 심현주입니다 3대6 네팅 걸립니다 어 주천이 7대4 3점차 피해 가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프레이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게임 3 자 그러나 이번엔 9대5 앞서 있는 주천이 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심현주의 마지막 4 4 4 5 4 5 6 6 7 7 8 10 11 11 12 12 12 12 15 15 16 17 28 18 17 18 20 20 감사합니다.